어 어떡하지? 니가 한번 말해봐 내가? 내가? 니가 근데 저기요 네? 그..그..그게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떡해? 너 왜 말 더듬어? 내가? 언제? 방금! 너 귀가 이상하다 그럼 니가 한번 해봐 근데 저기요 네?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안 이상해? 라고 하면 어떡해? 무섭다 그치 쉽지 않다 좀 웃으면서 말해볼까? 그럼 우리 저기요 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에요 그럼 내가 당신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게 근데 내가 저기요 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 몰라 그럼 어떡해 미안 조심해줘 응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어떻게? 내가 아 저기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뭐가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은 지금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닌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 그럼 저기요 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지켜줘야 합니다 잘하네 서포터즈답다 그치 아 반하면 어떡하지 조용히 해 일단 한번 해보자 지금? 응 지금 저기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